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란 고소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 화학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대비해서 선생님이 또 뭘 준비했는가 또 궁금한 친구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연간 계획을 잘 세워서 따라와 줘야지. 그죠? 자 볼까요? 일단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내신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이게 장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신은 약간의 벼락치기도 가능하지. 근데 수능은 그런게 안돼.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 배웠던 것도 뒤가 막 까먹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장 중요한 건 묵묵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이깁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는 11월에 보는 수능을 타겟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6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 선생님 기존 모의고사랑 평가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고 오케이? 수능은 어서 내는 거야. 교육청에 내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수능 출제하는 데서 내는 게 바로 평가원이기 때문에 6월에 평가원 한 번 흔히 이제 9월 평가원 두 번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또한 모의고사가 있는데 자,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게 바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또는 걱정하는 고3 되어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물론 그냥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뭐 이게 수능 점수는 아니야. 사실은. 3월에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 4월 교육청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다음엔 5월엔 없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을 볼 거고 그 다음 7월 교육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없어요. 9월에 평가원 보고 10월에 마지막 교육청이 있어. 그래서 1년에 우리는 모의고사를 수능 전까지 6번을 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따라가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보면 자, 위에 있는 게 이제 월별로 우리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12워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내신 끝나고 시작하는 친구도 많겠죠? 그 다음에 내신 끝나고 조금 연말에 쉬었다가 1월 1일부터 하자. 뭐 이런 친구도 있겠고 있을 건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1월 2월 또는 조금 늦은 친구는 3월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선생님의 커리는 기본 커리 베테랑의 입문 특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써있는 화학을 선생님 전화 화학을 진짜 못했는데 내신에서 거의 잘 못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래서 바로 개념 완성 들어오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입문 특강이라는 걸 걸쳐서 이게 짧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화학원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먼저 탄탄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화학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강조해요. 그렇다고 여기 엄청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특강을 듣고 개념을 들으면 조금 더 용어적으로 익숙하잖아. 조금 더 듣기가 편한 거야. 알겠죠? 나는 좀 화학을 좀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개념 완성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1월, 2월 또는 겨울에 우리는 이 개념 중심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흔히들 말할 때 이렇게 하거든 이때 이제 개념을 해요. 개념. 이때 문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큰 맥락이거든. 근데 1년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개 스스로한테도 너무 관대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 선생님 연관거리는 좀 빡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개념 완성을 할 때 선생님이 개념 완성 OTS도 설명하겠지만 개념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과 문표를 연결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주로 많이 할. 알겠죠? 그리고 또한 개념 완성 책을 받으면 복습 노트가 따라와요. 복습 노트. 그 다음에 단원별로 워크북이 있어. 여기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선생님의 개념 완성이 끝날 때쯤에 EBS 수능 특강도 같이 한번 끝내줘야 돼요. 보통 연간 커리에 들은 친구들은 연간에 방대한 계획 할 수 있으라고 하지만 너무 계획을 넓게 잡는 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일단 2월 또는 어떤 식으로 3월까지 끊었을 때 아 선생님 개념 완성 풀고 복습 노트 풀고 워크북 다 풀고 수트까지 푼다. 요까지를 목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개념적으로 아 90% 이상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까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커리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때 어떤 식으로는 3월에서 5월이고 어떤 식으로는 4월 5월이 되겠죠? 근데 기출 엔제 기출 문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출 엔제 풀 건데 요게 약간의 예전 같으면 지나간 연도의 기출 전문항에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나왔던 기출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썼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서 조금 오래된 문제들 중에서 유형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 2단원이야. 2단원에서 첫 번째는 옛날에는 3년, 4년, 5년 전만 해도 어 2단원에 나오는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누굴까요?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되게 많아. 근데 그 조합이 어 되게 꽤나 복잡하게 많았는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내가 좀 어 없앨 거야. 알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단어 이 단어 못 쓰게 하니까 양적 계산 문제와 19번, 20번 문제죠. 이게 옛날에는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야, 이거를 시간 내에 풀려고? 좀 심한데? 근데 올해 수 정도 한번 봐서 알겠지만 풀만 하거든.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도 너무 예전 기출을 푸는 건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겠구나. 야, 기출 문제를 한 2천 문제 풀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지치죠. 그거는 효율적인 학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아, 적정량의 문제를 선생님이 기출 문제로 다뤄줄 거야. 알겠죠? 다음에 빅킬러주젝트가 뭐 핵심 그쵸? 자, 빅킬러 NG 이걸로 도움이 많이 받았다는 건 어 수강평보만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전범위 공부를 하지만 이제 19번, 20번은 제외한 나머지의 핵심 파트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계산 문제 중심에 용액의 농도 문제 정답률이 별로 좋지 않거든. 그 다음에 PH, POH 문제 이런 것들 중화, 적정 오케이? 어 단순하게 답이 딱딱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어 우리가 분자 뭐야 이런 건 너무 쉽잖아. 이런 거 말고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 메인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빅킬러 유형 특강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이 시즌에 이제 이 파트에 대한 NG를 풀 거야. 기출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 이게 3월과 5월 6월 평가원 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월, 7월 평가원 전 또는 평가원 후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땡땡 특강이었는데 CNI 특강으로 바꿨다. 뭐냐면 C가 chemical reaction이고 N은 neutral reaction이야. 그래서 하나는 화학 반응 하나는 중화 반응 오케이? 공중 화학 반응 리액션이기 때문에 chemical and neutral reaction 특강입니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화학 반응 양적 계산과 중화 반응 특강인 거야. 결국은 19번과 20번을 맞추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어 열 일곱 열 여덟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나머지 두 문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들으면 충분히 우리는 19번, 20번 풀 수 있어. 믿고 따라와 주면 됩니다. 선생님의 요 특강은 되게 유명한 선생님의 거의 뭐 시그니처 강좌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3450이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근데 고 강좌가 조금은 내가 올해 연간코리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엔제로 가기로 했고 어 자, 요 EST-N제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썼는데 요 EST를 뭐 많이 쓰는 최상급 영어에서 최상급 중에 EST 붙잖아. 그죠? 어 그래서 EST-N제라고 해서 보통 너무 기본 문항을 여기서 푸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어 조금은 중급 이상의 문제들로 소화를 하기 위한 엔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요 때 시즌에 8월에서 7월 말부터 개항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 때는 일단 스피드한 개념 서머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룰 거예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엔제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 10회씩 3번 끌어서 30회차를 했었어요. 근데 어 2025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문제 어 30회 조금 부담스럽더라. 못 다뤄 친구도 많더라고. 그래서 어 3번씩 끊어서 비킬러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18문항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고 이루어져 있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20번까지 완전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어 난이도로 본다면 난이도는 우리는 엄청 쉬운 문제만 연습해가지고 표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고요. 비킬러 모의고사는 어 선생님이 가능한 한 그죠? 최세원을 다해서 요즘 여러분이 많이 푸는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의 트렌드에 맞게끔 문항 배치라던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할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해설지가 없어서 불편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해설지를 반드시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예정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겠죠? 비킬러 모의고사 시즌 1은 4월 중순에 개관할 거고 8회 그 다음에 7월 자 이거 7월 15일쯤에 두 번째 8회 그 다음에 9회 표가원 끝나자마자 아 8회분 지낼 거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거 이제 한 박자 늦게 전범이기 때문에 자 5월 중순쯤에 8회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예요 때 8회분 할 거고 마지막 수능 수능 전에 8회분 총 24회 24회 합쳐서 모의고사 48회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화학원 하면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이 하는데 그 연습도 선생님이 올해는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빨리 푼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서술하면 빨리 풀어지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의 이런 것도 외워야 되라고 하면 외우세요. 믿고 따라오시면 아는 게 많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빨라지거든.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19번 20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누가 계산을 빨리 해요가 아니거든.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푸는 거야. 그 시각을 연습해야 되는 거지 계산을 연습하는 건 좋은 학습법이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 또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선생님 믿고 우리 화학원 선택자들 열심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